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군데군데 누가 그랬을까요? 당연히 애벌레들이 갈가먹은 흔적이죠. 이 녀석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? 가장 많이 갈가먹은 데를 찾아보면 아마 녀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거 보세요. 잎이 하나도 없어요. 아유 하나도 없어요. 아유 어딘가 있겠죠? 자 탐색 들어갑니다. 여기 위에 거 다 먹었으니까 밑에 어디 있겠죠? 봅시다. 눈을 대고 몇 분 이상 가만히 들여다봐야 보여요. 숲에 오면은 그냥 휙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실 수 없답니다. 조금 눈을 대고 아 여기 보이시죠? 가만히 들여다봐야 뭐가 보여요. 눈을 대고 소울에 오면은 그냥